영등포구가 19,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, 연세대학교가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하자센터와 서울의 외부 현장에서 진행되며 고3 졸업 예정자가 대상입니다. 19살 청소년들이 20대로 살아가기 전 자신의 10대를 정리해보고 20대에 확장될 시간, 공간, 관계에 대해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훈련할 수 있는 캠프입니다. 참가비를 무료로 참여를 원하는 9.3 청소년은 하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.